49제 49제 있었죠 49제 그 전날에는 시민분양소도 설치되고요 저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줄을 100m, 200m까지 줄을 서면서 저도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가족이랑 추운 날씨에도 그게 녹사평역입니다 녹사평역에서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이태원역이 또 가깝습니다 이태원역이 또 가깝습니다 위치 잘 모르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태원역에서 내리셔서 조금만 올라오셔도 되고 용산구청적으로 녹사평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있고 분양소가 있고 옆에 또 서명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명도 하시고 분양소 지킴이 되냐면 윤석열 앞잡이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구구단체들이 와서 구구단체가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연수막을 걸어놓고 와서 조문객들과 유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시비를 걸고 경찰들은 내버려 두고 있고 경찰들도 옆에 서 있던데 정말 저는 그것도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케베스 뉴스 인터뷰를 유가족 대표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조롱투 말투로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일날은 또 국민의힘 화폐를 갔다 왔잖아요 대륙영당 국팀당 해체하라 참사정당 국팀당 해체하라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제가 기자회견했어요 금요일 학생들이 국민의힘당의 항의하로 면담 요청하러 갔어요 장재원이나 권성동 막말한 사람들 사퇴시켜라 정지석 위원장 면담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학생들을 영등병을 다 연행해버린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래서 또 금요일날 저는 49주 추모자 또 변호사들 거기 또 쫓아갔네 영등병 왕찰서 풀어달라고 다행히 이제 학생들이 보고 물리적 폭력 행사는 또 아니고 그다음에 공당에 들어가서 면담 요청한 거잖아요 사적 공간이 아니라 그럼요 정당은 여러분 국민의힘이 1년에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럼요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막말하고 폐렴지도 하는 정당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수백억이 지원되냐 속상한데 당연히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민들이 가서 항의할 자유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목요일날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항의 사안도 안 받아줘요 아니 최소한 항의 사안 정도는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급직 당직자로 와가지고 아예 그걸 거부해서 제가 항의 사안을 던져놓고 왔어요 아무리 다 안 나오니까 근데 금요일날 학생들이 가니까 바로 연행을 해갖고 영등병 경찰서에 갇혀있어서 그래서 아니 집권 여당 아닙니까 물론 입장과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고 옛날 야당 시절도 아니고 여당이면 좀 더 좀 더 뭐라고 하네요 좀 더 품이 넓게 품이 넓게 품이 넓게 그 정도로 봤나요 그 건물 이름도 남중빌딩이었는데 국민의힘당 건물로 이름을 자기들이 바꿨어요 거기에 식당이 지하의 3개 이외에 2층에 3개가 있거든요 2층에 카페가 있고 그 지하 식당들하고 2층 식당들은 지금 인근에서 건물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장사가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예약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남중빌딩 무슨 식당 하면 김종철 앵커님하고 제가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약속을 잡을 때 아무 말 안 하는데 요즘에 그 보내주잖아요 장소를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국민의힘 당사 건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 이런데요 뭐야 왜 여기서 모여 싫어 예약이 자꾸 취소되대요 부수적으로 그런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10여 개의 빌딩 건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자기들이 건물을 샀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돈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돈이냐 국민 세금을 다 국민 세금을 수백억씩 받은 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돈으로 하는 짓이 매일 같은 막말과 폐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오주감 유가족들이 여러분 우리 오마이티비에 생생히 남아있지만 권성동 그 더러운 입을 닥쳐라 맞습니다 장제훈 씨 당신 아들이 당신 자식들이 숨졌어도 그렇게 국정조사하지 말라고 소리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마 제일 먼저 국정조사 특검하자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그럼요 네 송원석 세상에 국회 보리에서 그런 얘기입니까 300미터 떨어진 데에서 뭐 마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걸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이 나중에 그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으면 오주감 경찰까지도 장악된 경찰까지도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그러고 이게 인간들이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나와서 이건 폐륜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이것은 악마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49제 그날도 저희가 오마이티와 생중계를 하고 예 봤습니다 그때도 그 이태원 거리에 진짜 그 추운 날씨에 그 밤에 진짜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날 행진을 대통령실까지 가는 과정에 경찰이 그 8차선을 딱 잡고 그 세상에 펜스까지 쳐가지고 무슨 대규명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민은 지금 시민들의 집회를 소유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나 정말 진짜 모든 걸 지금 반정부 폭동 또는 반정부 소유로 보는 거예요 이 유가족분들은 공식적으로 퇴진 집회도 안 나오세요 비공식적으로 몇몇 가지 오셨는데 무대에서 인사 좀 해라 해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공격받고 있는데 퇴진 집회에서 발언까지 하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의미하겠느냐 일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49제도 하시고 추모제도 우리가 제가 공식 추모제 한 번 49제도 했잖아요 그냥 고마워서 연대해서 왔다 무대에서 발언을 못한다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금요일날 추모제 제목도 피켓도 세상에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제가 오늘 또 뭐 피켓을 수백 장 수십 장 들고 왔지만 제 가방하고 제 차량에는 피켓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골라 쓰려고 골라 쓰는 제가 했는데 저는 이런 피켓은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네 저 봤습니다 우리 별이 된 억울한 아이들 학생들 자식분들도 상징이 되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이 윤석열 교권이 패련적으로 악마 같은 짓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음해하고 심지어는 다 그러니까요 영정도 위패에도 이름도 없고 근조도 못쓰게 하고 분양소도 실내 설치라고 지침을 내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너무 믿기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막 당하고 장례식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냥 뭐 애독연속포에서 한다니까 어 했던 분들이 이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유가족들 모이기 시작하고 아 이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내가 사랑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추모하겠어도 또 내 죽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 아이들 또 분명히 이렇게 무참히 희생되고 오래 희생된 우리들의 삶을 아무도 기억 못 잊는다면 얼마나 더 쓸쓸하고 비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피켓이고 기자회견도 유가족분들 하셨거든요 분양소에서 정식 분양하고 금요일날 현수막 들고 이태원 행사전과 가셨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참사를 은폐하고 지워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집단에 맞서서 이분들이 내건 최대한의 구호가 정권 규탄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그 분양소를 주말에 뵈서 분양을 했는데 그 영정사진과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랑 같이 가면서 하나하나 쭉 보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2005년생 학생도 이렇게 딱 있는 거고 와 정말 너무 아이랑 동갑이어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많은 시민 우리 희생자분들의 어떤 얼굴들도 보니까 정말로 네 얼굴과 그런 걸 보니까 정말로 네 저도 이렇게 줄을 쭉 서서요 금요일 5시 반에 촛불행동 기자견하고 추모와 규탄 기자견하고 국우 세력들도 규탄하고 윤석열 권동 그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줄을 서서 하는데 줄을 쓸 때까지도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딱 정말 이게 진짜 맞는 추모이고 그럼요 이게 진짜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지만 이별하는 진지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막연히 158명 꽃다운 젊은이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잖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 누군가의 사랑받았던 사람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제 느껴지는 거 저렇게 밝은 젊음이 저렇게 앳된 소년 소녀들이 저 이름으로 누구누구 누구누구 언제 태어나신 분 저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나 가족들이 이제 좀 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모하고 뭘 갖다 놓더라고요 아니 그 핫팩을 쭉 갖다 놓으시고 추우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료를 주신 분도 있고 그거 보니까 눈물이 꽉 쏟아지더라고요 왼쪽에서 붙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다 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그럼요 저렇게 했어야죠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고의조리 일으킨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약단속이라든지 무질서 현장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막중하지만 예를 들면 그걸로 정권 퇴진까지는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말고도 퇴진 사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탄핵 사회는 하지만 저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1박 2일 만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넓이도 높이도 모르고 여기서 사람 죽었냐고 무례하게 찌꺼리고 앞서 뇌진탈했지 했을 때 전혀 회의도 안 하고 보고도 받지 않았구나 보고를 했을 수도 있지도 않고 왔구나 이런 자들이라면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더 큰 조작을 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라 난 근조도 못 쓰게 하고 유가족들 명단 있는데도 없다 거짓말하고 연락처 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서 유가족들을 논란 그러니까요 만들고 장례식장 분산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에 사실은 유가족들이 모여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공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친상을 은폐하고 이상민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히려 이상민 팀을 실어주고 오세훈 지금 딱 숨어있고 모든 책임은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이나 소방서장 이 3인이냐 그 학업자한테 지금 몰아세우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핵심인데 최고 책임자인데 지금 전혀 수사체도 안 받고 이렇게 진상 은폐하고 유가족 정치 공장하는 자들이라면 이것은 퇴진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유가족들 이렇게 폐륜지사하고 악마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윤석열 앞잡이들 한 짓이 거잖아요 니들이 왜 거기를 갔냐 니들이 국민한테 사과해라 정말 나라에다 죽었냐 뭐 별 막말을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 뭐 정규재 다 윤석열 인사들이잖아요 김상진 그곳 와서 현장 이게 다 아니 대놓고 권성동이부터 정정화된다 횡령사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49제 그날 대통령이 종로고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하고 기업인들하고 거기 가서 술잔 사들고 농담하는 거 보고 정말로 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한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미 12구 이태원 참사라는 현상 그 자체를 아예 그냥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폐하고 지우고 오히려 공격하고 그래서 한 20% 안팎의 강성 극우 지지층만 보고하겠다는 게 이번에도 드러난 겁니다 이 49제와 토요일날 추모 대규모 퇴진 집회 이틀 사이에 밝혀진 일만 여러분도 이미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떡을 돌리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 또 경비관리실에서 그것을 대통령 부부 하사품이라 표현하고요 지금이 봉곤시대도 아닌데 이 49제와 이 퇴진 집회와 이 모두가 한파로 이 고통반이 있대 떡을 돌리고 그걸 또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고 선물을 사도 술잔을 사서 술잔을 산 다음에 아 내가 술 좋아하니까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 하고 다 한 대소를 하고 그러니까 49제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말에 그런 행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49제날 꼭 그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미 일정된 날에 꼭 그날에 거기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그게 최소한의 대통령 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시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으로 날짜와 시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선물을 들어서 술잔을 안 들여도 되고요 그런 정말 비열한 농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술 먹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음주는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문제인 것처럼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술 먹고 국정을 음주국정, 깽판국정, 무능국정, 무관심국정, 무성의국정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날짜 시간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최소한 만약에 조정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이 49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경건히 중소상공윈페스티벌에 응원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요 꼭 필요한 물건 사고 이렇게 해도 되죠 자기가 살았던 데 하사품 떡 그것도 천천히 돌려도 되죠 그럼요 그게 꼭 그날 돌리고 해야 되니까? 내년 설날에 돌려도 되고요 그럼요 내년 설문했던 거 농산물 아니 그것도 세상에 어떻게 100% 외국 농산물만 골라서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대통령 이름으로 하는 그 선물인데요 공무원사회 이렇게 보면 최소한 사전에 한 번 검수작업 내지는 한 번 했을 법도 했을 텐데 원산지가 미국 전부 외국사인 것도 충격증인데 원산지가 전부 외국사인 데다가 너무 추잡스럽게 보냈어요 네 선물 꾸러미도 공개된 사진을 보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허접하고 해야 되나요 무성의 너무나 무성의한 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무슨 아니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선물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품격까지 좋아 품격도 어렵다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 받는 사람 입장에 보면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저도 예전에 과거 정부 언론사 데스크급에서 청와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수령하셔야 되고 오시는 분도 되게 조심스럽게 가지고 오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정성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시고 이번에도 그게 돌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보낸 선물과 윤석열 이번에 보낸 선물으로 비교가 되는데 아니 정말 너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야 이런 걸 평소에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거죠 야 아무렇게나 해 이거잖아요 뭐 대통령실에 뭐 검수 요청했어도 아야 니들이 알아서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행안부 공무원들도 엉망으로 해버린 거죠 귀찮잖아요 다 국산 온 자제 찾아가지고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또 뭐 사제 약자들이 만든 사업장 일일이 매칭해가지고 또 정성껏 하면 귀찮으니까 예산 조금 들여서 알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한 거라고 또 책임 떠는 게군요 네 항상 그런 식이죠 모든 게 전 정부 탓이요 부하들 탓이죠 아